다음은 누구에요? 잼이 준비됐나요? 지성훈씨가 해주시는거에요. 자, 갑시다. 이거 다 이쁘도 안보이네 안보이나봐.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깜빡여. 저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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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팬들과 함께 꼭 땡땡 해보고싶다. 동원 가고싶다.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나의 꿈은? 연기. 가방에 늘 가지고다니는 소지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마파, 여가파? 영화. 멤버 생일때 챙겨줬던 선물은? 치킨하고 겨울에는 피. SNS에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한다? 한다. 나는 일기를 쓴다 안 쓴다? 가끔 쓴다. 진짜? 가끔 가끔. 어렸을때 가장 좋아했던 간식은? 꼬믹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는? 보조개. 내 최애 야식매뉴얼. 왜 SNS 검색을 자주 한다고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거. 검색을 했을때. 여러분들께서 귀여워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오래오래 노래해주고 그런.. 내 음악적으로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을때 기분이 좋은거 같아. 박수. 박수. 나는 문자파 전화파. 전화파. 야식 제일 잘 시키는 멤버는? 성우형. 자기애가 가장 높은 멤버는? 강전예. 나는 내 돈으로 우리 CD를 산적이 있다 없다? 있다. 오. 나는 웜톤 쿨톤. 쿨톤. 나의 태몽은? 태몽? 태몽. 태몽. 보소이 떨어질거야. 멤버들 중 나를 가장 귀찮게 하는 멤버는? 죄송해요. 신년네. 괜찮다. 괜찮다. 간뿌레가 가장 심한 멤버는? 나. 자주 돌아가는 멤버의 방은? 지훈이 방. 내가 가장 최근에 깨우는 멤버는? 맥스. 멤버가.. 맥스도 멤버네. 앨범 개봉시 가장 갖고싶은 포토카드는? 민현이요. 최악이 가장 고마웠던 멤버는? 민현이요. 멤버들 중 내가 뽑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은? 민현이요. 오. 좋은데요. 멤버가 해준 말 중 내가 가장 힘이 됐던 말은? 수고했어. 좋아. 진짜 많이 했어. 다니엘군. 지훈이 방에서 뭐해? 솔직히 맥스랑 했거나 하니까 맥스를 보려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훈이한테 얘기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난 그런거 같아요. 민현이 형에게 왜 고마웠는지 프리패스 상 이유? 민현이 형이 뭔가 집에서 챙겨준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고 프리패스 상은 제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진짜 1등 사이감 아니에요. 민현이가 좋아하는 얼굴. 진짜로. 만약에 내 나이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았으면 난 진짜 시집 보냈어. 대휘. 대휘 다음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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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옆에서. 나하고 싶으면 어떡해. 시작.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 아 진짜. 나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 대천국장. 어쩐지 발냄새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허그. 연구중인 성대모사가 있다 없다? 어 있다 있다. 떡볶이 먹을 때 떡 어묵. 어묵. 대휘한 떡볶이 먹어야겠다. 무서운 영어로 같이 보고 싶은 멤버는? 아.. 상은이 형. 쉬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은? 작업실 간다. 나는 뭐 할 때 가장 멋지다? 무대에서 할 때. 내 최애 멤버는? 최애 멤버요? 나. 내가 뽑은 우리팀 화보 장인은? 나. 타석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멤버는? 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성대모사 궁금해요. 맞아 맞아. 아 성대모사에요? 되게 궁금해. 나를 이따 보여줘야죠. 자 가자. 사랑이란 봄. 사랑이란 봄. 어? 어? 정답 이대휘. 정답 이대휘. 바비큐 선배님. 바비큐 선배님. 바비큐 선배님. 잘한다. 가다랑 노래가 딱 바비큐 선배님인데. 난 제일 궁금했던 게 질문 중에. 왜 본인을 천국장으로 표현했는지. 냄새 절대. 저 진짜. 매력있다는 거지. 아 진국이야? 아 진국이라는 건가? 알고 보여요. 왜냐면 제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정소리도? 네. 아 내가. 질문 중이야. 진이 형 지금 지금 준비 중. 우리 진이 형 준비되어. 우리 진이 형이 빨리 시켜주세요. 우리 진이 형이 드디어 한다. 우리 진이 형 빨리 시켜주세요. 우리 진이 형이 드디어 한다. 우리 진이 형 형이 드디어 한다. 자 준비.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베 pie. 요즘 내 최애템. 최애템. 핸드폰.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쉬웠던 사람은. 박 씨윤. 여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박진희은 사장이 된다면 멤버에게 맡기고 싶은 직책은? 직책? 멤버 누구 말해야 되지? 성훈이 형은 직원? 성훈이 형은 직원? 깨우기 가장 힘든 멤버는? 디디 형 팬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보고싶다 혼자 곡이 몇인분까지 가능? 6인분 버터고이, 오징어, 몸통? VS 다리 몸통 멤버들 중 무조건 한 명과 룸메이트를 해야한다면 누구랑? 어, 민현이 형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여동생 지윤이 소개해주고 싶어? 지윤이 형의 얼굴 잘생겼고 무리도 잘생겼어? 다 잘생겼죠 근데 지윤이 형이 애교도 많고 성훈이 형이 얼마나 애교도 많고 각각 세계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윤이 형 그 사장이라면 시키고 싶은 직책에 또 성훈이를 뽑으셨는데 갑자기 직원 성훈이 형이 웃기고 말을 잘하니까 성훈이 형이 딱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 역업자원으로 네 직원 말고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약간 유니크한 거 시켜드려면 유니크한 거 시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직원이에요 응 잘생겼는데 , 일본 팝콘, 캐러멜 팝콘 캐러멜 팝콘 두번째, 그거 뭐야? 아 캐러멜? 다이어트할 때 닭가슴살? 어 고구마? 다이어트할 때 닭가슴살? 다이어트할 때 가장 최근에 통화한 person? 엄마 내가 쓰는 샴푸? 지성은 쓰는 거 SNS에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호텔에서 나의 최애 룸메이트는? 어.. 박지훈. 오.. 이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잠잘 때 어떤 자세로 잔다? 이.. 옆에서 누워서 잔다. 옆으로.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힘들었던 사람은? 어.. 험민이야.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어.. 다 잘해요. 어.. 요리 잘한 거만 많이 먹네. 활동명을 새로 짓는다면? 뉴네임? 이관리임. 오케이.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 꼭 챙기는 물건? 헝클렌즈. 어.. 맞아. 가수 왜 도전하고 싶은 너의 꿈은? 사장님. 많이 키웠어. 대표. 괜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멤버는? 어.. 베이징하고. 가. 오.. 민현이 형이랑은 왜 친해지기 힘들었어? 아.. 내가 처음에 민현이 형의 성격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앞에서 가가지고 막 까부리고. 약간 동생 그런.. 그런 거 막 피가지고. 민현이 형 별로 안 좋아해줬잖아. 지금도 하잖아, 지금도. 아 지금은 이제 뭐 좀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네. 워너원과 워너블의 모든 걸 공유하는 KMI 시간을 가졌는데 어땠습니까? 아주 즐거웠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부담한 가진 시간이죠. 그를 잘 알고 계 vienen. 어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기부터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주변 방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잘 사는 라이관린처럼. 아이고 이럴줄 알아서. 인정하죠. 네, 관린이 방 가보면 알 거예요. 방이 아니라 그게 뭐야? 우리 멤버들 뭐 하는 거 짐 창고인 줄 알았어. 베란다. 내가 지내면서 평소 생활 습관을 보니까 양말을 항상 거실 식품 밑에 두고 안 치우더라고 어제도 감자탕 먹고 안 치우고 관리에 가니까 어떡하지 나 저거 너무 치우고 싶어 어떻게 저를 먹고 바로 일어날 수가 있지? 저는 그런 걸 먹고 바로 바로 치우는 타입인데 팔고 다 나중에 치우는 그런 성격인가 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진이 되게 뿌듯했어 아까 저거 자 보여주세요 대충 살자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대휘처럼 아니 난 부러워 난 땀 진짜 많아서 땀이 안 나는 체질인 거예요? 땀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땀 나긴 나요 아이돌 가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지 가르쳐줘 디디야 대충 살자 다음날 아침 운동하러 간다고 신나게 밤에 야식을 시키는 지성처럼 아니 운동은 운동은 먹는 거 먹는 거 다 따로 분류해 놓은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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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이제 내일 아침에 운동하러 가니까 마음 놓고 야식 먹자 약간 그런 거지 아니 형 그런 적 있어 내가 밤에 형 우리 야식을 뭐 운동한다면서 야식을 뭐 이렇게 또 시켜 먹어요? 이러니까 괜찮아 필라테스라서 괜찮아 아 필라테스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 합리화가 진짜 위험해 요가라고 그랬나? 요가라고 그랬나? 요가라고 그랬나? 어쨌든 좀 예 줄이겠습니다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세요 먹고 식 한번 먹어야지 왜냐면 나는 형이 먹는 거 보고 약간 데이만들 할 때도 있거든요 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운동 안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성훈이 형 가자 저는요 기대가 된다 성훈이 형 대휘처럼 사인이 그렇게 간단한 건 처음 본다 약간 저는 저렇게 못 할 것 같은데 대킬 가자 대휘 사인처럼 제가 한번 따라 해봤어요 똑같은데 진짜 비슷해 근데 근데 대휘는 본인만의 디테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D D L E E 어떻게 이게 드릴이냐 D L E E 자 해볼게요 D L E E 한 번 찍고 와야 돼 한 번 찍고 와야 돼 아니 근데 저거 찍도 안 보여 찍도 안 보여 안 보여 방금 여기서 그런 거야 대충 살자 나가기 1분 전에 일어나는 성훈이 형과 다니엘처럼 나는 이제 그 커튼이 너무 암각이야 뭔지 알지 커튼 때문에 그렇다 아 좀 밝아야 될 거야 커튼 좀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아 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거를 치고 자면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잘 돼 그러면 그래서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딱 너무 컴컴할 때 깨우면은 밤인데 왜 깨우지 라는 생각이 좋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갈까요? 네 저 있습니다 대충 살자 누구든지 모르는데 막 있는 박지훈처럼 아 와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네 인정할게요 저희 저희 팀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씻고 나오면 너무 귀찮아요 제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옷인지 모르니까 반팔 이렇게 그냥 두참을 가고 그냥 눈치챈고 오는데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있었던 옷이잖아요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옷은 아닌 것 같아서 입었는데 손으로 안하는 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님 네 저는 대충 살자 약소를 해놓고 형시적으로 쟤는 민영형처럼 살고 싶어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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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어 야 쟤는 몰라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어기는 막 내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관리인이 약간 관리인이 약간 관리인이 약간 자기가 말한 거 약간 지키되면 돼 무조건 약간 지킬라해 관리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지 말고요 제 기존이잖아 형 근데 형도 아마 모르고 있을 텐데 요새 고치려고 한다 진짜로 고쳐야지 고치네 성우 성우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을 나보다 대충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대충살자 어디서든 분부를 참지 않는 성운이 형처럼 형 제일 웃겨 괜찮았나요? 제일 웃겨 제일 웃겨 여기서 방을 끌어가지고 하면 난 걸리기만 해 봐 다는 걸리기만 해 어? 뒤에 다 적은 거 썼어요 대충살자 엉덩이만 대면 장되는 지성이 형처럼 와 맞아 진짜 차에서 앉으면 바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잠을 잘 못잠 왜? 방에서 잠을 잘 못잠다고? 난 그 사람 평상으로 형 방에 버스를 하나 넣어줄까요? 어 원래 침대 있는데 빼고 침대 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의자를 아 그 얘기였어요? 형은 이제 방에 방문 열고 들어가면 앉아서 타고 해주자 해주자 우리 11명만 누워서 누워서 앉아서 자는게 편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앉아서 잡아야 그냥 앞으로 좀 높게 하고 잘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진영군 진영군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요새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맥스 있잖아요 아 강아지 지훈이의 강아지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그냥 유유히 지나가는 맥스처럼 어 뭐야 그래 강아지처럼 대충 살자 그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충살기왕을 뽑고 끝낼까요? 네 오케이 제일 제일 신박하고 그니까 들었는데 웃겼어서 자 들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문현이는 뭐예요? 없어요 옹성우요 옹성우 아 옹성우 옹성우 자세히 뭐야 이쁘다 옹성우꺼 옹성우 옹 문현이형 진영이형 지성우 형꺼 지성우꺼 옹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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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통합적이네요 옹껏 우리 모두 걱정없이 대충 사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열심히 대충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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